3번째로 활동하고 있는 이룰이라고 합니다. 애들 데뷔일이어서 의미있는 그런 날짜네요. 동 색깔도 저희 보라보라한 스튜디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나 지금 처음 봐 이런 거 진짜로. 아미밤이라고 하는 건데요.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가 정국이가 한번 착용을 했었고 여기 팔찌도 정국이가 착용을 했었는데 둘 다 의미가 있어요. 무슨 의미에요? 유기견, 유기모 후원에 기부를 해가지고 또 의미있게 구매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.